행운을 관리하고 행운을 끌어들이는 요령 9가지. 바보들은 운이 와도 잡을 줄 모른다. 운은 단순히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고 열린 자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기회입니다. 운을 관리하고 좋은 운을 끌어들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요령 9가지입니다. 1. 기회를 위한 준비. 운은 때때로 예고 없이 찾아오며 준비된 사람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준비에는 지식, 기술, 경험의 확장이 포함됩니다. 행운을 만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지식을 넓히며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전문성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자신을 갖추세요. 2. 긍정적 태도 유지. 긍정적인 태도는 더 많은 기회를 끌어들이고 인생을 풍부하게 만듭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더 많은 기회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행운을 만나기 위해서는 매일 긍정적인 사고를 실천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배울 점을 찾으세요. 긍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자기 긍정의 말을 사용하세요. 3. 새로운 경험에 열려있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행운을 만나기 위해서는 평소에 하지 않는 활동에 참여해보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네트워크를 확장하세요. 모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4. 목표 설정.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면 운이 좋을 때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운을 만나기 위해서는 단기 및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세요.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자원과 시간을 관리하세요. 5. 네트워킹.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하면 좋은 기회가 생겼을 때 그 소식을 듣거나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운을 만나기 위해서는 전문 분야의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네트워크를 확장하세요. 진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도움을 제공하세요. 6. 감사의 마음. 이미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면 더 많은 긍정적인 기회가 생기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행운을 만나기 위해서는 매일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기록하고 작은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다른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7. 위험 감수. 때로는 큰 기회가 위험을 수반합니다.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때로는 큰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운을 만나기 위해서는 위험과 기회를 면밀히 평가하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을 이해하세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에 당당히 맞서세요. 8. 자기 반성.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여 더 나은 결과를 얻으세요. 행운을 만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자기 평가를 실시하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세요. 실패해서 배우고 성장을 위한 피드백을 받아들이세요. 9. 유연성. 상황이 바뀌면 계획도 유연하게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회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행운을 만나기 위해서는 변화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계획에 유연성을 두세요. 새로운 정보와 상황에 따라 목표와 전략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비디오가 이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저희 채널을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